오늘은 뭐한 날이죠? 오락산 볼더링 라이튼 크루한테 볼더링 배우는 날 지은이 오늘 좀 생기가 없는 것 같다 야 왜 자신 없어 보인다 지은은 어깨표 라이튼, 라이튼 크루한테 볼더링 배우는 날 맞나요? 맞습니다. 오늘 동칠 동철 동칠? 너 동칠이라고 했어? 동철씨랑 윤석씨 저기 오네요 라이튼 라이튼 오늘 우리 볼더링 가르쳐주신다고 아 볼더링 제가 어떻게 가르쳐주신지 미안해요 모즈팅! 모즈팅이다 오늘 무슨 날? 오늘 라이튼 티 받는 날 아니지 본질을 까먹으면 안 돼 다시 오늘 무슨 날? 오늘 라이튼 티 받는 날 모라카노 도전 뿌리야 나 달리갈 때 안 먹을 거거든? 등반할 때 안 먹을 거거든? 등반할 때 먹으면 약쟁이 아닌가요? 달리갈 때 먹으면 약쟁이 아닌가요? 어 아 그러네 미안해 왠지야 무슨 척이었다 미안해 사과 땀이 많은 날은 월쩍해요 인생 첫 월악산 볼더링 벽2벽 V0 스파팅 없습니다 라이트는 옷을 입었으면 라이트하게 가세요 가자 가자 허니 허니 잼 잼 왼발이 포인트에요 자 이제 손 뒤집시고요 표시 월이채 우경아 푸자 나왔어 허니 잼으로 뜯은 건 중인 김우경 올라와 보니까 V1 올라와 보니까 V1 집중해 거기서 넘어지면 안된다 배가 나와있으니까 푸쉬가 잘 안돼 나이스 아 수왕이 가자 수왕 키가 큰 사람들은 좀 힘든가 봐 수왕아 핸드폰으로 왔어? 전화왔어? 전화왔어? 얀센 올린거 아니지? 전화왔지 전화왔지 아 지금 볼터링이 생겨서 하하하하 저희가 볼터링 제일 못하거든요 저도 잘 저기 밑에 윤석이라고 저 친구가 잘해요 나 보양식 좀 먹어야겠다 저쪽으로 올라와 응? 또 관찰했어? 오 오 오 오 갑분 하이 축축한 날에는 웹 컨디션을 쓰시면 좋아요 오 오 이거 아니고요? 예 잘 한번 올려야돼 나이스 아, 거기서부터 시작이였어. 나 서서 시작했네. 나 서서 시작했네.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어렵겠다. 어? 어,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어렵겠다. 비웃으셨어. 비웃으셨어, 뒤에서. 원래 시스타트 아니야? 시스타트 하고 있어. 나이스. 어, 뭐야. 손 신기하게 잡았어. 민지야. 닭발 그립이다. 닭발 그립. 나이스. 나왔다, 나왔다. 뭐라고요? 시위가 났는데? 내가 스톱 볼게. 내가 스톱 볼게. 아, 팬서비스가 장난 아니네. 지금 나 따라한 거지? 어, 너 노리는 거야. 맨어만 해. 강사는 역시 팬서비스가 다 났는데. 닭발 그립. 강사는 어디서 거의 안 해줄지? 맞아. Stop. 아침샷은 제국인 향은 동료기 prim. 아, 대단하다. 아침샷은 음식으로 인식 중인 사회가 많아. 아침샷은 음식을 냉니다. 저거 위에 거 안 쓰고 크랩으로만 가겠지 그래서 저 위에까지 실크랩? 어, 실크랩으로 너 먼저 하면 할게, 고교 그렇게 가는데? 아니야, 안 돼 이제 떨어져서 우리 무섭게 하지 말고 나이스 저기요 가짜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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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맞아, 바 은근 밑에 어, 로렌은 아랫었어 그래야 다음 홀드 가는 게 좋다니까 가짜지은 가짜지은 나이스 그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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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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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라카노 잘 안 되나요? 모라카노 가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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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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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ffer 나이스 before 가짜지 음 än 타이밍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오늘 하필 밟아서 모기향이 죽었거든 근데 막 모기 이러면서 잡았어 될 것 같아 이번에 된다 된다 느낌 왔다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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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집중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여기 맨틀이 세더라구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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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완전 완전 됐다 됐다 가자 와 와 깔맞춤 반바지까지 반바지까지 오렌지색 좋아하세요? 네 첫이요 노란색 오렌지색 좋아합니다 핸드폰 있어야 돼 내 핸드폰 응? 내 핸드폰 있어야 돼 QR코드 켜는 방법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백퍼네 백퍼 한 번 더 백퍼네 백퍼 아무래도 이거 못 따라한건지 근데 보여줘야 돼 아 소리라 으응 흠 으응 으응 나이스 조심해 재윤이 썸네일 뽐냈다 아 아파 빨리 빨리 아 까졌어 날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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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겨포 왜 했어요? 오랜만에 나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해봤다 피겨포 맛있다 피겨포 나이스 저렇게도 꺼낼 수 있구나 나이스 저걸 써도 좋겠다 로렌 가자 가자 나이스 오른발 꺼내야 돼 좋다 나이스 우와 나이스 어디야 끝이야? 아아 멋있다 하나 있어 가보자 왼손 가보자 아빠 다리로 앉아있었어 가보자 나이스 다를 못쓰는데 아아 아아 이거 맞나?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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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오른손 따라하고 아아 링강이를 좀 가볍게 가보자 진짜 가볍다 네 응 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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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히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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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물 스타일 고인물 스타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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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잠깐만 대기 대기 안 내면 셔츠 가위바위보 배달 서비스 안 내면 가져와야 돼 이거 뭐야 서로 옮기고 원래 안 내면 진 거잖아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야? 여기 팀은 누구야? 아 잠깐만 이러면 우경이? 만약에 냈는데 안 내면 진 거야 루즈왕이 피맥 피맥 최대의 힘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 너무 많이 좋아 안녕하세요 왕상이요? 아 있다 라이튼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? 맞잖아 사장님이야 저 직원이요 직원이요? 봤나요? 월급 벽이벽과 산타민지에게 볼더링 꿀팁을 알려주신다면? 어 야 이 질문 한강에서 받지 않았냐? 한강 스파이더 때 한강 스파이더 때 근데 이 자리에서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 그냥 그 대답해 뭐? 준비해 놓은 대답이 있네 말해봐요 호흡이 중요해 호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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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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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그럼 삽 삽 삽 언제 삽 해야 돼? 삽 호흡 단엑 그중 이런 문cm Woody 정해진 편하게 타 escuch자 터트 truly 혼랜 혼재 통일 database 로